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잇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기업과 똑같이 처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사후 규제와 자율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보호 대책의 골짜는 국내 대리인 지정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 주소, 영업소를 두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대리인은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대리인을 국내에 두도록 의무화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업체들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합니다. 위의 상품, 가품 판매 등 논란의 중심에선 알리익스프레사 태문은 이날 각각 입장을 내고 규제 당국의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정부의 대책에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대리인 지정 제도는 앞서 2019년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국내 대리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세우는 등 의도적으로 번망을 피한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최근 알리와 테모의 초저가 공세로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직구 금액은 3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고, 덩달아 소비자 분쟁 건수도 5배나 늘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여은입니다.